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서교 지은이 샤이니아 옴기니 홍순도님의 탈모드입니다 탈모드는 5천년 유대인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 내면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원래 탈모드란 말에는 위대한 영구, 위대한 학문이나 고전 영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들은 2000년에 걸친 오랜 방랑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지혜와 슬기를 탈모드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탈모드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모드 또한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만큼 많은 순환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10년에 걸쳐 2000여 명의 라삐들이 정리한 저작물은 총 20권 1만 2천 쪽 250만 자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복잡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귀족층들은 이런 탈모드를 무시하고 강하게 거부해서 압수하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탈모드를 읽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령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탈모드 책은 원본 그대로 보존된 책은 아닙니다 안나의 북투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탈모드 책은 총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편 사람의 도리 2편 자신과 타인 3편 결혼과 가정 4편 육체생활 5편 도덕생활 6편 사회생활입니다 그 중 저는 1편 사람의 도리와 2편 자신과 타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탈모드 서교 출판사 샤이니아 지음 홍순도 옴김 1편 사람의 도리 사람은 먼저 개체로 창조되었다 이는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세상을 죽이는 것과 같고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무례한 행위는 곧 하느님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천사의 품성 동물의 특징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탈모드에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듯 그분은 인간에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곧 하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은 천사의 네 가지 품성과 동물의 특징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동물과 같은 점은 먹고 마시며 출산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점은 직립보행하며 말하고 사고하며 사물을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등 판단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한 라삐가 말했다 천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지만 출산을 하지는 않는다 세상 만물은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으나 모두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모습과 특징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신체적으로 인간의 외양은 천사와 구별되는 점이 없지만 동물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한다 만약 내가 창조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창조한 인간이 천사와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사와 동물 두 가지 특징을 조합해 인간을 만들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불안에 떨며 살 것이고 바른 삶을 살다 죽는다면 천당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우리 몸은 하느님의 걸작으로 이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잘 보여준다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개체이다 이는 인간이 미덕과 지혜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인간은 같은 모형으로 똑같은 동전을 만들어내지만 하느님은 첫 번째 인간의 모형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좋은 집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른 목소리, 용모와 영혼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 개개인의 목소리와 용모를 다르게 한 것은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며 각자 다른 영혼을 갖게 한 것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혼탁해진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사람 몸에는 모두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 팔에 30개, 발목에 10개, 아랫다리에 2개, 무릎에 5개, 허벅지에 1개, 엉덩이에 3개, 늑골에 11개, 손에 30개, 팔뚝에 2개, 팔꿈치에 2개, 팔에 1개, 어깨에 4개 등, 몸에 좌우 양측에 각각 101개씩 있다 이 밖에도 척추에 18개, 머리에 9개, 목에 8개, 가슴에 6개, 생식기에 5개가 있다 에어백은 바늘 하나만으로도 터져버리지만 사람의 몸은 248개나 되는 구멍으로 공기가 출입함으로 쉽게 터지지 않는다 인간의 얼굴 크기는 손가락을 활짝 폈을 때의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얼굴에도 서로 다른 수원이 있다 눈에서 흐르는 물은 짜고, 입에서 흐르는 물은 달며, 귀에서 흐르는 물은 기름지고, 코에서 흐르는 물은 매스껍다 눈물이 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 눈이 상한다 심하면 눈이 멀기까지 한다 하지만 눈물이 짜면 계속 울 수 없다 귀에서 흐르는 물에는 왜 기름기가 있을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계속 귀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속에 병이 생겨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귀에서 나오는 물이 기름지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다 콧물은 왜 매스꺼울까?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악취를 맡으면 심한 편두통과 더불어 콧물을 흘리게 된다 이때 콧물은 우리 몸에게 당신의 몸 상태 혹은 환경이 좋지 않으니 건강에 유념하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듯 하느님은 인간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딱딱한 빵을 그대로 삼키면 위장이 상하게 된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느님은 사람의 인후에 샘구멍을 만들어 빵이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였다 신장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심장은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 혀는 음을 내고 기관은 소리를 낸다 폐는 다양한 액체를 흡수하고 간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다 담낭은 간에 담줍을 보내 화를 가라앉힌다 비장은 사람을 웃게 하고 대장은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 위는 사람을 잠들게 만들고 코는 사람을 잠에서 깨운다 사람은 모두 여섯 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세 가지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셋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전자는 입과 손 그리고 발이다 입은 사람 마음에 따라 책을 읽거나 긍정의 말, 부정의 말 등 온갖 표현을 할 수 있다 손으로는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도둑질, 살인 등 악행도 저지를 수 있다 발도 마찬가지다 후자는 바로 눈, 귀, 코다 이 세 가지 기관 때문에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맡고 싶지 않은 냄새도 맡는다 마술 사과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큰 병이 나서 들어누었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고민하던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붙였다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 마지가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들 삼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했다 삼형제 가운데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고 감쪽같이 나는 신통력이 있었다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의 병은 놀랍게도 씻은 듯이 나았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두 기뻐했다 왕은 큰 잔치를 벌여 차기 왕이 될 사육감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삼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 중 마지는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둘째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했다 막내도 내 마법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걸? 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육감으로 정하겠는가? 답은 마법의 사과를 가진 막내이다 왜냐하면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둘째 역시 타고 온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막내는 왕의 외동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탈모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의 처에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세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대로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라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판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긴 자가 강하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정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크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다 포도밭 이야기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 때문에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국내 끝에 사흘을 굶어 살을 뺀 뒤 간신히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은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너무나 배가 불러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굶어 몸을 마르게 한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때 여우가 탄식하며 말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군 이 세상도 포도밭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세상을 떠날 때에는 손을 활짝 펴고 죽는다 마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든 말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살수인환이라고 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오직 토라와 선행이다 탈무드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는 대목에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는 현 세상을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는 죽음을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는 사후세계를 의미한다 재산 10세기경 유대교로 개종한 왕 모노바주스는 나라의 기근이 들자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백성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왕족과 대신들이 그에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조상들은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하찮게 여겼지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곳에 재산을 모아두었지만 나는 폭력이 이를 수 없는 곳에 두었다 그들이 모은 재물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내가 모은 재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증가한다 그들이 모은 것은 재물이지만 내가 모은 것은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였다 그들은 재물을 현세에서 사용했지만 나는 내세를 위해 쓸 것이다 사람이 평생 지니고 다녀야 할 두 장의 카드가 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적힌 카드와 하느님은 인간을 세상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적힌 카드이다 이 두 장의 카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준다 아울러 객관적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가르쳐준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가 천국을 우러러볼 때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걸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친히 옮겨놓은 별과 다른 찬란한 빛을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요 모두 당신의 보살핌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신성한 빛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존엄과 자긍심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주제하기 위함이며 이 세상은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 위에서 살고 있고 소와 양을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은 땅 위를 뛰어다니며 물고기는 바다를 유유히 유형하며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바다 및 세상에는 세상의 온갖 생물이 자유롭게 논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유로 다른 생명체보다 늦게 여섯째 되는 마지막 날에야 아담을 만들었을까 창세기에 의하면 세상은 1일, 2일, 3일의 차례로 만들어져서 6일째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 마지막 날인 6일째에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왜 인간은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을까 탈무드에 의하면 한 마리 파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한다면 인간은 결코 오만해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7번 변화는 남자의 일생 한 살의 남자는 침대에 누워 왕 대접을 받는다 온 식구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두 살의 남자는 새끼 돼지처럼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의 남자는 즐거운 새끼양처럼 천방지축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열 여덟 살의 남자는 다 자랐기 때문에 사나운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결혼한 남자는 당나귀처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간다 중년의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의 남자는 점점 허리가 굽어 원숭이처럼 변해간다 어린아이와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남자는 여섯 살 때 성경을 배우고 열 살이 되면 미시나를 배우며 열세 살에 개명을 익히고 열다섯 살부터는 탈모들을 공부한다 열여덟 살에는 사랑을 하고 스무살에는 일을 시작한다 서른이 되면 장년층에 접어들고 마흔에는 깨달음을 얻고 쉰에는 생각이 깊어지며 예순에는 노년기에 들어간다 일은에는 귀밑머리가 하얗게 새고 팔숨까지 살면 큰 은혜를 입는 것이다 아흔에는 늙고 쇄약해져 등이 굽고 백 살이 되면 비록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라피 바할 샘토부가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그들은 매우 척박한 사막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침 마실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게 되자 스승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승은 입을 꾹 다물고 계속 길을 걸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큰 소리로 스승을 불러 물었다 선생님! 지금 제 목이 다는 듯합니다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믿느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이 일을 예상하고 미리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자꾸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 앞에 등에 물통을 진 남자가 나타났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라비가 물통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쩐 일로 혼자 물통을 메고 이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오 주인님께서 저를 보냈습니다 제게 아무도 모르는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지고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비는 고개를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시구나 영혼의 종착력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혼과 비슷하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과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혈연 관계도 성립되며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마다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현세에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어떤 왕이 화려한 옷을 두 명의 노예에게 건네주었다 현명한 노예는 그 옷을 잘 개어 상자 속에 보관했으나 우둔한 노예는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 얼마 후 왕이 다시 옷을 가져오라고 하자 현명한 노예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주었고 우둔한 노예는 더럽혀진 옷을 되돌려주었다 왕은 현명한 노예를 칭찬한 뒤 고향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둔한 노예에게는 큰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현명한 노예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 자유를 얻었지만 우둔한 노예는 속박의 삶을 살았다 어떤 라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두 자녀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뒤 하얀 천을 덮어주었다 라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달라며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 그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라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겠지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두 개를 찾아가지고 하늘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이 불러갈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 인간의 정신이 갖춘 자질로 인해 인간과 하느님의 혈연관계로 묶여 있다 이 관계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인간은 삶을 통해서 조물주에게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믿음, 경건, 공평, 설량, 사랑, 진실, 화목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일곱 가지 품성으로 이는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 미덕이다 믿음을 맨 앞자리에 두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기본 원칙이자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바구니에 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총 613개의 계율을 부여했다 그 중 365개는 인간이 금지해야 할 행동으로 1년 365일과 비견된다 이는 인간이 선하기보다는 악하며 쉽게 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머지 248개는 인간이 해야 할 행동으로 인체의 뼈마디 개수와 같다 이는 곧 인간의 영혼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준다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은 기도할 때이다 하느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느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도가 단지 하느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과 조물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돈독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신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종종 삽에 비유된다 삽이 한 곳의 흙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준다 자유의지 악의 충동은 선의 충동보다 13년 먼저 시작된다 악은 아기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생겨나 한평생을 따라다닌다 악은 인간이 안식이를 모독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타락하도록 유도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 13년이 지나면 선의 반격이 시작된다 성경에서 안식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자 역시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리라 라고 했듯이 말이다 악의 충동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인간의 본성일 뿐이고 특히 성욕은 원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악해졌을 뿐이다 만약 이러한 성적 충동이 없었다면 인간은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충동을 억제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악의 충동은 구리와 같아서 불 속에서는 어떤 모양이든 생각대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악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도 짓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악에 대한 충동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한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에 대한 충동도 그만큼 크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악의 충동은 달콤하지만 끝은 매우 쓰다 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의 마음에 싹터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커진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연약하지만 내버려두면 남자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행동하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 악의 충동은 결국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악 또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인간에게는 악의 충동이 있으므로 회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악이 없다면 선 역시 존재의 의미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에는 도덕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악의 충동도 없다 하느님은 성경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했다 인간에게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의 충동이다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길 가는 나그네 같았다가 점차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되고 나중에는 집주인 행세를 한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잘못을 하도록 부추기고 나중에는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다 사악한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한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악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세에서 하느님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을 불문하고 악의 충동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큰 산을 볼 것이고 악한 사람은 솜털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울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산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라고 말할 것이고 사악한 사람은 울면서 나는 왜 이런 솜털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을까? 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의 품성은 개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다 이렇듯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의 충동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혹에 져서 실패한 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죄악 과거 샴마이 학파와 힐레르 학파는 2년 반 동안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대립했다 전자는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다고 했고 후자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두 학파의 견해가 표결에 붙여졌는데 차라리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창조되었고 그런 이상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증언하면 무효다 따라서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백은 고문에 의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자백은 인정하지 않는다 2세기 초 로마는 사형으로 유대인의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방해했다 이에 따라 라삐들은 회의를 열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상 숭배, 가늠, 살인, 험담은 큰 화를 불러올 네 가지 죄악이다 탈무드는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상 숭배나 가늠,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목숨을 잃더라도 그런 죄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훗날 험담은 네 번째 죄악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로서 나머지 세 가지 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 왜 그럴까? 우상 숭배는 신의 계신은 물론 다른 모든 율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라삐에게 물었다 저희 마을의 촌장이 제게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저를 죽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삐가 대답했다 당신이 죽더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피도 당신 피만큼 붉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할 때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만약 이 교도가 유대인을 모아 놓고 너희들 중 아무나 한 명을 넘기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라고 협박할 경우 모두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도 앞에 한 사람의 목숨도 내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 교도가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을 지명해 죽이겠다고 할 경우 지목당한 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 어차피 죽을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회와 속죄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충동을 지니고 있어 쉽게 죄를 짓지만 정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 그 해독제는 바로 참회이다 참회는 악의 충동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고 완화시켜준다 나아가 죄악의 잔재로 덮여있던 삶의 길을 환하게 밝혀준다 따라서 참회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행위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 더 기뻐해야 한다 평생 행복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를 아직 용서받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장기간의 질환으로 고생한 사람 그리고 폭정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화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죄는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다 참회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참회할 때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나는 죄를 짓고 나서 참회할 거야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참회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회할 필요가 없다 죄를 짓고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은 수많은 갈등을 이겨낸다 비록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도 참회만 한다면 죄의 사암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날 예루살렘 충독이 유대인의 금욕주의를 질타하자 라삐들이 이렇게 반문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다수 사람이 지키기 힘든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은 본래의 지침을 떨어뜨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과 기율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미신아는 우둔한 신자가 세상을 멸망시킨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둔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가 강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구해줄게 라고 말하는 자는 우둔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는 이미 강에 빠져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야말로 우둔한 자의 전형이다 평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부디 아버지 친구들께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들아 나는 추천해주지 않겠다 평판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개장이니까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라삐에게 상담하러 갔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부자가 라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한 시간이나 지나 밖으로 나왔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라삐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라삐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한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진정하세요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단 사실을 알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구요 육신과 영혼 어느 이교도가 유대인 라삐에게 말했다 육신과 영혼은 모두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은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테니까요 라삐가 대답했다 내가 우아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생각해 보시오 옛날 한 왕에게 아름다운 과수원이 있었소 과수원에 과일이 탐스럽게 열리자 왕은 두 사람의 경비원을 두어 나무를 지키게 하였소 한 사람은 장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전른발이었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패가 되어 과일을 따먹자고 흉계를 꾸몄다오 그리하여 전른발이가 장님의 어깨를 밟고 과일을 따서 실컷 먹었지 왕이 몹시 화가 나서 두 사람을 불러 주궁했소 전른발이는 전른발이가 어떻게 나무에 오를 수 있냐고 둘러댔고 장님도 앞을 볼 수 없는 죄가 어떻게 과일을 딸 수 있겠느냐고 항변하였소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왕은 그들의 변명을 듣지 않고 전른발이를 장님의 어깨에 올라서게 한 뒤 두 사람을 모두 심판했소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죄를 심판할 때 먼저 영혼을 끄집어내어 육체에 넣은 뒤 함께 심판하십니다 누구든 단두대에 올라 사형을 받게 되었을 때 무죄를 증명해줄 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는 바로 참회와 선행이다 라삐 엘리사가 말했다 999명의 천사가 어떤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더라도 단 한 명의 천사가 그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참회하는 자가 서 있던 자리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라삐 마르크는 상대하지 않은 매춘부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호색한이었다 어느 날 해변에 사는 매춘부가 단돈 일디나르에 손님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일디나르를 가지고 강을 일곱 개나 건너 그녀를 찾아갔다 한 걸음에 달려온 마르크를 본 매춘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내가 내쉰 한숨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듯 당신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고통 혹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면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에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단 생각이 들면 이번에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라 그런 뒤에도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고통이 사랑의 고통임을 알라 성경은 아들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했다 그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가신다 하느님은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엄하시다 그분이 현세에서 정직한 자들이 지은 작은 잘못까지도 벌하시는 까닭은 더 나은 내세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현세의 평안한 삶을 주시고 그들이 행한 약간의 선행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까닭은 그들에게도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자 하느님은 그에게 라삐 아키바가 훗날 이루게 될 공적을 미리 보여주셨다 아키바는 의롭게 살다 죽은 최고 라삐 중 한 명이다 모세가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오 당신은 이미 그의 공로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받게 될 상도 보여주십시오 뒤로 돌아서거라 하느님의 말씀에 뒤로 돌아선 모세는 아키바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보게 되었다 마침 상인들이 그의 시체를 잘라 저작거리에서 팔고 있었다 경악한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오 저것이 바로 수많은 공을 쌓은 라삐가 받는 상이란 말씀입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이니라 야회께서 폭풍 속에서 요베에게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어디에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그 누가 세상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느님의 천사들도 기쁘게 합창하였느니라 매가 너의 충고를 받아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줄 아느냐 하늘 높이 치솟아 험준한 벼랑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들고 밤을 지내며 그 높은 데서 먹이를 찾아 눈을 부릅뜨고 살핀다 피묻은 고기로 새끼를 키우니 주검이 있는 곳에 어찌 독수리가 모이지 않겠느냐 하느님이 계속 물으셨다 하느님을 대항하여 훈계할 수 있는가 하느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유비 야회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렸던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란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줄을 베옵고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뉘우치입니다 제 1개명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613개의 기율을 받았는데 그 중 365개는 1년 365일에 해당하는 기율로 하지 말라는 소극적 개명이고 248개의 기율은 인체의 모든 개체수에 해당하는 하라는 적극적 개명이다 훗날 다윗은 이를 11개로 간추렸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를 다시 6개로 줄였다 구약에 기록된 6개명은 다음과 같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정직하게 행동하라 정직하게 말하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귀를 막고 추문을 듣지 말라 눈을 감고 사악한 것을 보지 말라 미간은 이를 다시 3개로 줄였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정직하게 행동하라 선행을 널리 베풀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라 그리고 이사야는 또 이를 2개로 요약했다 정직한 모든 일을 따라라 정직한 일을 행하라 마지막으로 하바쿡은 이를 1개명으로 요약했다 정직한 자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 하느님의 마음 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다 아이가 앞에서 걷자 강도가 와서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아이를 뒤에 세우자 이번엔 이리가 뒤에서 쫓아왔다 아이를 앞에 세울 수도 뒤에 세울 수도 없게 되자 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걸었다 아이가 햇빛 때문에 눈뜨기 힘들어하자 아버지는 옷으로 햇빛을 가려줬다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목말라하는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하느님도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고출할 때 이렇게 하셨다 하느님은 매우 먼 곳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은 예배당 기둥 뒤에서 낮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신다 이보다 더 가깝게 우리 곁에 계시는 신이 또 있는가 그분은 마치 입과 귀 사이 거리처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신다 우주는 적당한 때 창조되었다 그 전에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았다 추측헌데 하느님께서는 지금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다른 세상을 만드셨다가 마음에 드시지 않아 다시 멸망시키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 세상은 매우 만족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세상의 만사와 만물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느님은 부스럼 치료에 쓰기 위해 달팽이를 창조하셨다 벌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파리를 만드셨고 전갈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 모기를 만드셨다 하느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마음이 무겁고 내 팔도 무겁도다 라고 하신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악인이 피를 흘릴 때에도 슬퍼하시니 착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얼마나 더 슬퍼하실까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창조한 우주 만물은 모두 짝을 이루었느니라 하늘과 땅이 한 쌍이요 해와 달이 한 쌍이다 아담과 이부도 한 쌍이고 현세와 내세가 한 쌍이니라 단 나의 영광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느니라 로마의 여성 총관 한 명이 라삐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하느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편애하시는군요 라삐는 무화과 한 바구니를 그에게 가져다 두면서 먹으라고 했다 그 여인은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당신은 왜 좋은 것만 골라서 먹습니까 하느님도 이렇듯 좋은 사람을 골라섰습니다 하느님은 품행이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가까이에 두십니다 라삐들은 하느님이 우주의 심판관임을 믿고 있으며 하느님을 인자하신 분이라고 즐겨 부른다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세상은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에 힘입어 질서가 잡혀있다 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물, 바람과 불 이 세 가지를 먼저 창조하셨다 물은 어둠을 잉태해 탄생시켰다 또 불은 빛을 잉태해 탄생시켰고 바람은 지혜를 잉태해 탄생시켰다 그래서 우주는 바람, 지혜, 불, 빛, 어둠과 물 이 여섯 가지로 이뤄졌다 왕이 궁전을 지으면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다 기둥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벽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지붕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이다 그러나 눈이 세 개였으면 좋겠다 팔이 세 개였으면 좋겠다 다리가 세 개였으면 좋겠다 머리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거나 얼굴이 반대 방향을 향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 이유는 지고 무상하신 만물의 왕이시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자신의 궁전을 지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의 인체 기관을 인체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들이 나쁜 길로 들어서자 왕은 아들의 스승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했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말했다 아들이 아버지 옆으로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라 인간은 거룩하신 하느님 생부와 생모 이 셋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생부가 제공하는 백색질은 인체의 골격, 힘줄과 근육, 손톱과 발톱, 대뇌, 눈의 흰자위를 형성한다 생모가 제공하는 적색질은 피부, 피와 체지방, 모발 및 눈동자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은 인체의 호흡, 영혼, 성격, 시력, 청각, 언어, 힘, 깨달음과 지혜를 부여하신다 즉 부모는 자녀의 육체만 만들어줄 뿐 사람의 능력과 인성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집트인들을 홍해에서 크게 물리친 뒤 천사가 하느님께 승리를 찬송하는 노래를 올려드리려고 하자 그분은 말리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창조한 피조물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너희들은 내게 찬미가를 올리려 하느냐 탈무드 2편 자신과 타인 우리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깨닫게 될까? 나는 누구인가 너와 네 이웃은 어느 누구도 모두 소중하다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똑같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족, 친구,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자아실현은 타락한 세상을 피해 사는 것도 혼자만의 세계에 남아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니다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결코 자만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지나치게 잘난 채 하지 말라 분수를 알아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깨닫게 될까? 죽어 천당에 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가? 자손의 번식을 위한 일에 동참했는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는가? 지혜에 대해 토론했는가? 사물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는가? 하루는 라삐 엘리사가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었다 그가 물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들아,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태초 상태로 되돌려 넣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넌 아주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찌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것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스스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왔다 너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먼지가 휘날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간다 너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건가? 하느님,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에게 털어놓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 일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수확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먼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런 뒤 그것을 가꾸어 걷어들여서 빻아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열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손쉽게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해야 했던 열다섯 단계의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최초의 인간은 입을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그것을 키워 털을 깎고 그 실로 털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지어 입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입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선 안 된다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 아름다움, 힘, 재물, 명예, 지혜, 만족, 자식 등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들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너는 가서 기분 좋게 네 빵과 포도주를 마셔라 하느님께서는 이미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네 옷은 항상 깨끗하고 네 머리에는 향유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라 태양 아래에서 너의 모든 생애와 하느님께서 베푸신 네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네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수고에 대한 몫이다 네가 힘껏 해야 할 것으로써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하여라 네가 가야 하는 천당에서는 일도, 계산도, 미움도, 원망도 없는이라 죄과가 따라다니면 물리적인 기쁨은 결코 없다 예를 들어 진탕 먹고 마시는 악습이 몸에 밴 사람은 사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큰 재앙을 마주친 것처럼 슬퍼한다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거짓말, 위선, 그리고 탐욕을 부리게 된다 그러나 그런 욕망의 유혹 속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달콤한 과일에 벌레가 꼬이듯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다 첩이 많으면 투정 또한 많아지고 하녀가 많으면 그만큼 풍기도 물란해지고 남자 하인이 많으면 그만큼 집안의 물건도 많이 없어진다 여행 중이던 라비가 여관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옆집에서 음악 소리와 떠들썩하게 웃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라비는 결혼을 축하하는 소린가 보군 하고 생각했다 다음날 밤에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가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 한 집에서 도대체 결혼식을 몇 번이나 치르는 거요? 그 집은 바로 예식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혼을 치른 집과 내일 치르게 될 집은 서로 다르지요 모든 게 우리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구나 라비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기쁨을 찾는다 그러나 천년 배피를 찾아 올리는 결혼식도 실제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술 마시는 방식,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이다 또 혹자는 농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1.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잘 화내지 않고 잘 푸는 사람 4.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 악인 같은 사람이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해 후회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오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이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힐레를 찾아와 강요하듯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모두 말해보시오 그러자 헬렐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인내심 테스트 짓궂은 두 친구가 400데나리온을 걸고 힐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했다 마침 안식일을 앞둔 금요일 낮에 힐레를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닦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다 힐레를 젖은 몸을 대충 닦은 후 그를 만났다 찾아온 남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쁠까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네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 눈에 모래가 들어가 시력이 나빠진 것이라네 그는 힐레를 설명해 돌아가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라피님 여쭤볼 게 또 있습니다 말해보게 인간의 머리는 왜 둥그렇게 생겼습니까 힐레를 정성껏 대답해준 뒤 다시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또 문을 두드렸다 힐레를 다시 나오자 또 엉뚱한 질문을 했다 왜 흑이는 피부가 검습니까 그러나 힐레를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그 이유를 말해주고는 목욕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다섯 번이나 계속했다 결국 그 남자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라피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했을 것이오 나는 라피님 때문에 내기해져서 400데나리온을 잃었소 힐레를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어 화를 내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융통성을 가져라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휘어졌다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곧게 일어선다 옛날에 갈대의 끝부분은 성경을 쓰는 펜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히말라야 삼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으므로 뿌리부터 꺾여 쓰러져서 오래 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나무는 벌목되고 잘려서 지붕을 덮는 용도로 이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입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뱀을 보고 말했다 사자는 먹잇감을 쓰러뜨린 다음에 먹고 늑대는 먹잇감을 찢어 발겨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어째서 통째로 삼켜버리느냐 뱀이 대답했다 나는 잔인하게 남을 물어뜯는 녀석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나는 적어도 입으로는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거든 혀의 위력과 힘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쳤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팝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 중에는 라삐 몇 사람도 섞여 있었다 내게 파시오 값은 후하게 져주겠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외쳐댔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진실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오 어느 날 라삐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상에는 소와 양의 혀로 요리한 음식도 나왔는데 그 중에는 딱딱한 혀 요리와 부드러운 혀 요리가 섞여 있었다 제자들은 앞다투며 부드러운 혀 요리만 골라 먹었다 이것을 본 라삐가 말했다 너희들도 항상 혀를 부드럽게 두어라 혀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초래하니까 유대교 라삐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다시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삐 가말리엘이 그의 하인 토비에게 말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너라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뒤 라삐는 또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명했다 그런데 하인은 또 먼저 때와 같이 혀를 사가지고 왔다 라삐는 언짢아하며 그 까닭을 물었다 며칠 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 할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는데도 어째서 또 혀를 사왔느냐 혀는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달콤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닥치기만 하면 뿌리째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재뿌리를 시내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이어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저에게 양 열 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굴로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한 마리를 주고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신하가 준 양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가까이 다가간 뒤 또 양 한 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몸의 각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다른 기관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암사자의 젖을 얻지 못했을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겠어? 눈이 말했다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천만에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 속에 숨어 사는 네가 말이야 이에 혀가 반박하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최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어 잠에서 깨어난 신화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이자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신화가 끌려가자 그의 몸의 기관들 모두 놀라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몸의 다른 기관들 모두가 혀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 드릴 말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끌려갔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이 분명하옵니다 왕의 주치의는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후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화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신체의 기관들이 앞을 다퉈 혀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너를 우리 리더로 삼기로 했어 네가 우리보다 훨씬 위야 이 우한은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술의 기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곳에 악마가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하기를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다고 대답하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군 하면서 놀라워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 악마는 그렇다면 자신도 꼭 끼워달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이 짐승들 네 마리를 죽여 그 피를 걸음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삶에 관한 세 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세 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일곱 경비원보다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저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 채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겸손의 리더십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3년 동안 긴 논쟁을 벌였다 두 학파는 서로 자신들의 관점과 판단이 법률에 더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두 학파의 판단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나 법률에 더 적합한 것은 힐렐 학파의 주장이다 두 학파의 생각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힐렐 학파의 견해가 더 적합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힐렐 학파 사람들이 샤마이 학파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고 친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공부하기 전에 샤마이 학파의 율법을 연구하는 등 무척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이 작은 이야기는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높이게 되고 어떤 난관에 처하더라도 마침내 승리할 것이란 교훈을 준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 1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르를 갖고 싶어하고 2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르를 갖고 싶어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임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그러니 무리를 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다가온다 한 라삐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시오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라삐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공이 그 앞에 있다며 급히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건 자네 뒤에 있지 않은가 그럼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닌가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진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 사람은 사물의 진실과 본질과 실제 않은 자연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재능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인생이란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늙고 쇠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죽음 역시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데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어떤 고통도 죽음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느껴진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불행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순간과 비교한다면 작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옛날에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다 생식기에까지 병이 번져 있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사자의 앞날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사자가 병들었단 소문을 들은 천지 사방의 동물들이 문병으로 왔다 그 중 일부는 사자의 병이 났기를 바랐고 일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즐겼다 또 다른 일부는 사자가 죽은 뒤 권력을 차지하여 밀림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자의 병은 날로 깊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는 뿔로 사자의 몸을 찔러 아직 솜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암소는 발굽으로 사자의 몸을 마구 짓밟았고 여우는 이빨로 귀를 물어뜯었다 암양은 꼬리로 코수염을 간지리며 사자는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그가 죽으면 사자의 이름도 사라질까? 라며 빈정대기도 했다 수탈근 부리로 사자의 눈과 이빨을 쪼아 부수었다 이때 잠시 빠져나갔던 사자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물들을 보며 한탄했다 이럴수가 나를 섬기던 부하들조차 나를 멸시하는구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옛날의 부하도 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왜 지금에야 알게 됐을까? 탈무드의 핵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삐 아카바는 이 구절이야말로 탈무드의 지상 최고 원칙이라고 설파하였다 하루는 어떤 이교도가 샤마이를 찾아와 물었다 제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유대교의 율법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샤마이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를 쫓아냈다 그는 다시 힐레를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힐레른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마라 이것이 탈무드의 핵심이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탈무드를 읽고 공부하여라 나는 하느님의 비조물이고 내 이웃 역시 그분의 비조물이다 나는 도시에서 일하고 내 이웃은 농촌에서 일한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내 이웃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간다 내 이웃은 내 일에 서툴고 나도 내 이웃의 일에 서툴다 내 이웃은 자신의 일이 보잘것 없는 일이 아님에도 내 일이 더 훌륭하다고 말한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모두 하느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잠을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있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지 말라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지 말고 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지 말라 다른 사람이 서있을 때 앉지 말고 앉아있을 때 서있지 말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탈무드를 읽지 말며 그들이 탈무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친구 친인척 심지어 거리의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우호적 친분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삐 요하나는 한 번도 남이 자신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지 못하게 했다 저작거리의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다 유언 열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들에게 한 사람당 100디나르식 상속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재산은 크게 줄어 전 재산을 합해봐도 950디나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9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100디나르식 나눠주었다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나니 나에게는 50디나르가 남는구나 이 중에서 30디나르는 장례비로 지불하면 네 몫은 20디나르밖에 안 되는구나 그 대신 나의 친구 열 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해두겠다 이들의 가치는 1000디나르보다 훨씬 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막내를 부탁하고는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9명의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 막내는 아버지가 남겨준 1디나르가 남았을 때 그 돈으로 음식을 차려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막내 아들과 즐겁게 먹고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 친구의 아들 중 이 애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군 우리도 이 애의 호의에 보답해야지 그러고는 막내 아들의 손에 새끼를 벤 암소 한 마리와 얼마의 돈을 쥐어주었다 막내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시장에 내다 팔았고 돈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어 친구는 세상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야 두 친구 사이 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을 못 이겨 다른 친구를 만나러 상대국에 갔다가 스파이로 오인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혔다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다 폐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에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제 친구가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하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제가 돌아왔으니 저를 죽이시고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되게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보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공공연히 싸움을 부추겨 당신을 모욕한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 그를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나갈 때에는 입에 혀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슬며시 피하거나 모른 채 한다 당신은 당신의 라이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 금전적 관계에는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 충직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 마라 새로 사귄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이 부족한 법이다 그러니 교유를 통해 천천히 사귀어라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본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의 말을 즐긴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자신을 경외하기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한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 자신의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한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은 채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는 모든 영광스런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수한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난다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본출한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보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 위선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내 것은 내 것, 니것은 니것인 사람, 보통 사람 두 번째 내 것은 니것, 니것도 내 것인 사람, 아둔한 사람 세 번째 내 것은 니것, 니것도 니것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 내 것은 내 것, 니것도 내 것인 사람, 악한 사람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가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동료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해야 하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말을 자제해야 한다. 무지로 인한 범죄는 고의로 일으킨 범죄보다 죄질이 약하다. 만약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충고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충고를 해줘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일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하지 말라. 그러나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나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새벽에 길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다. 또 정오의 길을 떠나면 더위를 먹어 쓰러질 수 있으니 재고하라는 충고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어떤 땅이 욕심난다고 해서 땅 주인에게 땅을 헐값에 팔라고 충동질해선 안 된다. 타인에게 도움을 준 뒤 그 일을 자꾸 언급하지 말라.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탈모드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라. 네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너의 말로 옮기지 마라. 손님을 접대하는 법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도둑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이웃을 만날 때마다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도둑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그 이상 계속 권하는 도둑도 있다. 그런 신보를 가진 도둑은 오래 묵은 술을 가지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다.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한다. 그들은 철저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바할 요한이는 로마의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 의논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20명을 초대할 생각이면 25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25명을 초대하고 싶다면 30인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는 그러나 엘리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25명을 초대하면서 음식은 24인분만 준비했다. 연회감으로 읽자 엘리사의 조언대로 정확히 야채볶음 요리 6인분이 부족했다. 요한이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빈 접시를 앞에 둔 손님들에게 새우 요리를 내어갔다. 하지만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음식을 집어던지며 우리더러 이걸 먹으란 말이요? 라며 버럭 화를 냈다. 바할은 연회가 끝난 다음 날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 라비님의 충고를 듣지 않아 사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라비님에게 탈무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지만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천만에 그분은 나한테 알려주셨소. 그걸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넬이 1행 20인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해 다윗왕에게 나아가니 다윗왕이 아브넬과 그와 같이 온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돼 있소. 이 기록을 보면 다윗왕은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정성껏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소. 마음씨 착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다. 바쁘실텐데도 저를 위해 이렇듯 맛있는 고기와 귀한 술과 음식을 주시다니요. 저를 위해 이렇게 애쓰시다니 매우 감사합니다. 한편 최악의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단지 빵 한 조각, 고기 조금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당신이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당신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군요. 유대인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음식을 남김으로써 배가 부를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만약 손님이 음식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면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주인의 대접이 부족했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사양하지 말고 더 들라고 한다면 접시를 깨끗이 비우는 것이 예이다.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남긴다면 손님은 주인의 성의를 무시한 결례를 범한 것이다. 처세의 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의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아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해선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한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짜게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과 관찰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류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가늠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자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느니 차라리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표정관리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다. 연락병 한 명이 급히 사령관을 찾아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를 적에게 빼앗겼다고 보고했다. 이에 사령관은 화가 나 눈에 쌍심질을 도두었다. 그러자 부인이 사령관을 따로 불러 말했다. 전 지금 당신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요새야 싸워서 다시 빼앗으면 되지만 사령관인 당신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부대 전부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존심과 배려 두 번째 성전에서 패배하자 가말리엘 이세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일곱 명의 라비가 모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토론하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여덟 명의 라비가 모였다. 그런데 초청하지 않을 라비가 한 명 더 있는 게 아닌가? 가말리엘은 그 불청객을 가려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들 중 누가 생각해 보아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저명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라비는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 라비는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와있던 다른 라비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다. 죄 짓지 마라 이른 아침에 예수가 회당에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르사이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예수는 그러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는 고개를 들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고 나서 예수는 다시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썼다. 그들은 이 말을 듣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 앞에는 가늠한 여자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예수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들은 모두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 말이다. 그 여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를 참회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잊지 마라고 말하지 않는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에게 당신 조상들이 저질렀던 일을 잊지 마라고 말하지 마라. 스스로 유대교에 입교해 탈무들을 공부한 이에게 불결하거나 금지된 음식을 먹은 입으로 전응하신 하느님의 고결한 진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험담하는 것은 개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성경에서도 너는 너의 백성 사이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비를 조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들었는데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라고 뒷담화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설령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안는다. 금지된 개명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독설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듯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은 곧 남을 비방한 것이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에서 아무개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아무개의 조상이 어떤 일을 꾸몄 다더라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단다.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불필요한 험담을 일삼아 독설이 분출한 독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겉으로는 착하고 깨끗한 사람인 체하며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 험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들은 자 험담의 대상자 등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사주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살인은 단지 현세의 삶을 끝낼 뿐이지만 다른 이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내세까지 이어지게 된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가족에게든 지인에게든 남의 비밀을 옮기지 마라.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들은 말을 누설 하지 말라. 당신이 남의 은밀한 이야기를 옮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선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흘러나올 리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비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털어놓고 싶어 안달복달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다섯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체의 손상 상처의 아픔 치료비 시간에 따른 보상 그리고 모욕에 대한 책임이다. 신체의 손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눈이 뽑히고 사지 즉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의 가치에 따라 계산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과거 가치와 현재 가치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상처의 아픔 만약 피의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찾아서 얼마의 돈을 줘야 하는지 물어보고 보상해줘야 한다. 치료비 사람을 구타했다면 때린 사람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시간의 손실 이런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오이밭 지키는 경비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욕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원수와 원한 두 친구 A와 B가 있었다. A가 B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반대로 B가 A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A는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원수가 된다. 하지만 A가 B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 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A가 너는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한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망신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화를 풀기 전까지는 좌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원한은 언제나 언제나 우리를 분노로 들끓게 하며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내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한다. 저자는 네가 난관에 처했을 때 너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어. 그런데 지금 너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너는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한은 언제나 이런저런 괴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란 의미다. 만약 당신이 이웃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거꾸로 당신이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웃이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웃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자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적을 친구로 삼는 자이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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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